아까 굶주리던 애서 너무 싸납다 그렇게 싸납게 에이 너무 표덕스럽게 하지 말고 굶 배고픈 일이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수업하던 거를 안 보내주셔서 잘 안되네요 세상에 그러신 거야 우리가 틀린 거를 자꾸 확실히 확인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신 것만 세상에 세상에 안 돼 안 돼 다시 다시 해드릴게 아우 세상에 안 되지 그러지 않아도 여기가 지금 이쁘지는 않아 여기도 보니까 표덕스럽게 굶주리던 애서 너무 싸나워 그렇게 싸납게 하면 안 돼 나 무슨 소리를 내어는가 그러지 말어 갑자기 갑자기 왜 그래? 꼭 궁예처럼 그러지 말어 궁예 궁예처럼 그래 시숙계 인사를 드리니 시숙계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절을 허거든 제수가 절을 허거든 그대로 점잔히 앉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점잔히 앉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흥보야 여봐라 흥보야 그렇게 하지 말아! 여봐라 흥보야 여봐라 흥보야 재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뭐니 재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뭐니 미끄레미가 용뒤였구나. 흥보 만누라는 들은 채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채는. 음식을 채는 안디시다. 음식을 채는 안디. 음식을 채는 안디. 안성 6위 통영 칠판. 그렇지. 안성 6위 통영 칠판. 천은 수저 굴이죠. 침니 소리 수부리듯. 버려놓고. 다시 할께. 음식을 채는 안디. 안성 6위 통영 칠판. 천은 수저 굴이죠. 천은 수저 굴이죠. 침니 소리 수부리듯. 침니 소리 수부리듯. 추루루루루루룩 버려놓고. 추루루루루룩 버려놓고. 꽃 끓였다 오적판. 꽃 끓였다 오적판. 시작. 꽃 끓였다 오적판. 뜨네. 오적판. 오적판. 꽃 끓였다 오적판. 꽃 끓였다 오적판. 잘하시네. 꽃 끓였다 오적판. 꽃 끓였다 오적판. 대모양각 탕화기. 대모양각 탕화기. 대모양각 탕화기. 대모양각 탕화기. 얼기설기 송편. 느낌은 뜻 청절편. 추루루루룩. 추루루루 엮어 삼피 떡과. 평과진 청생청 놓고. 평과진 청생과 놓고. 평과진 청생청 놓고. 평과진 청생청 놓고. 박산저구 찜청. 박산저구 찜청. 양획간 전역 콩판. 양획간 전역 콩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오오오오오. 음식을. 음식을 재리난디. 음식을 재리난디. 오 좋아요 이번 잘 되어서. 음식을 재리난디. 음식을 재리난디. 안성유기 통영 칠판. 안성유기 통영 칠판. 저는 수조 구리조. 저는 수조 구리조. 치밀소리 수부리ды. 치루루루루루 Hahn 버려놓고. 치루루루루루루 버려놓고. 치루루루루루 버려놓고. 치루루 allí. 버려놓고. 꼭 끓였다 고적판. 꼭 끓였다 고적판. 주르르르륵 버려놓고 꼭 끓였다고 적판 꼭 끓였다고 적판 대모양각 탕화기 대모양각 탕화기 대모양각 탕화기 대모양각 탕화기 얼기설기 송편 얼기설기 송편 이번 뜻정절편 추루였고 삼피떡과 평과진청 생청 놓고 낙산저구찜청 양핵간천엽공판 양핵간천엽공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아따... 음식... 배고파하려고네 음식을 재리난디 시작 음식을 재리난디 음식을 재리난디 음식을 재리난디 안성유기 동영칠판 안성유기 동영칠판 천은수저구리저 천은수저구리저 칭이소리수부리드 칭이소리수부리드 추루루루루룩 버려놓고 추루루루룩 버려놓고 꾹 끓였다 그렇게 길잖아 추루루루룩 버려놓고 꾹 끓였다 우적판 갈거야 추루루루루룩 버려놓고 꾹 끓였다 우적판 시작 꾹 끓였다 우적판 대모양각 탕화기 대모양각 탕화기 얼기설기 송편 얼기설기 송편 얼기설기 송편 얼기설기 송편 얼기설기 송편 대모양각 탕화기 송편 추루루루룩 거 삼피떠옥과 추루루루룩 거 삼피떠옥과 정과진청 생청 놓고 정과진청 생청 놓고 탁산조구 찜천 탁산조구 찜천 양회간천엽 공판 양회간천엽 공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음식을 체리난디 음식을 체리난디 반성유기 통영 칠판 반성유기 통영 칠판 천은 수저 구리저 천은 수저 구리저 침이소리 수부리더 침이소리 수부리더 뚜루루루룩 버려놓고 뚜루루룩 버려놓고 꾹 끓였다 고적판 꾹 끓였다 고적판 대모양각탕 확인 대모양각탕 확인 꼴기설기 송편 꼴기설기 송편 2번 뜻청절편 1번 뜻청절편 추루루룩 거 삼피떠옥과 추루루룩 거 삼피떠옥과 평과진청 생청 놓고 평과진청 생청 놓고 탁산조구 찜천 탁산조구 찜천 양 횟간 전엽 공판 양 횟간 전엽 공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청단수단 청단수단 자빼기며 청단수단 자빼기며 인삼채 도라지채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연포 공기름에 낙지연포 공기름에 가 Plaza 양념 보아 하하하하 가 Plaza 양념 보아놓고 낙지연포 공기름에 갓은 양념 보아놓고 낙지연포 공기름에 가ka料 NedTom 전엽념 보아놓고 산채 고사리 수군 미나리 산채 고사리 수군 미나리 독두채 만난 장국 독두채 만난 장국 주르르르르르 들여붓고 주르르르르 들여붓고 아유 진짜 잘 자랐어 이렇게까지 해서 음식을 차려줄 거 아냐 앞으로도 또 더 있어 어?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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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초리탕 이렇게 해서 해 갖다 주는데 이 썩을 놈이 아 이렇게 한단 말이지 아우 나쁜 놈이야 정단수단 잡백이며 정단수단 잡백이며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연포 콩기름에 가진 낙지연포 콩기름에 낙지연포 콩기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미나리 산채고사리 수군미나리 떡두채 맛난장국 떡두채 맛난장국 주르르르르르 드려붓고 주르르르르 드려붓고 청동화로 백탄숫 청동화로 백탄숫 청동화로 백탄숫 부채질 활 활 부채질 활 활 계란을 톡톡 깨어 계란을 톡톡 깨어 계란을 톡톡 깨어 누구 닭지를 띄고 길게 데려오라 먹고 울었다 영개찜 보도독 보도독 메추리탕 다시 할게요. 조금만 하면 끝나. 음식을 재리난디 한성 유기 통영 칠판 한성 유기 통영 칠판 천은 수조 구리조 친리서리 수부리듯 친리서리 수부리듯 추루루루룩 버려놓고 추루루룩 버려놓고 꼭 그렸다 고적판 대모양각 탕화기 꼴기설기 송편 꼴기설기 송편 느낌은 뜻청절편 추루루룩고 산빛떡관 형과진 청생청 놓고 형과진 청생청 놓고 조락산 조구찜쳐 조락산 조구찜쳐 자 양핵간 저녁 콩팥 양핵간 저녁 콩팥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청단수단 잡빼기면 청단수단 잡빼기면 인삼채 도라지채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연포 콩기름에 낙지연포 콩기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거기를 길게 안 빼고 와 청단수단 잡빼기면 청단수단 잡빼기면 인삼채 도라지채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연포 콩기름에 낙지연포 콩기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숙은 미나리 녹두채 맛난장국 녹두채 맛난장국 주르르르르 들여붓고 청동화로 백탄숫 청동화로 백탄숫 부채질 활 활 부채질 활 활 계란을 툭툭 깨어 계란을 툭툭 깨어 후딱지를 띠고 후딱지를 띠고 길게 내리어라 길게 내리어라 꼬꼬 울었다 영계찜 꼬꼬 울었다 영계찜 오도독 포도독 매초리탕 손뜨건디 쇄저말고 선 뜨건디 쇄저말고 손뜨건디 쇄저말고 나무 철을 들여라 고기 한점 더 꼭 집어 고기 한 점 더 꺾지어 맛난 기름에 간장국에다 풍덩 들이쳐 거기 뒤에는 애드립을 더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하는데 선생님들이 막 신이 나면 그 뒤에서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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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더라고 공연할 때는 보니까 신났어 막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으라고 막 피시 피시 그 기름 그 간장 맛난 기름 간장국에다 딱 들이치니까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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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아휴 맛나겠지 진짜 맛나겠지 않네 딴 건 하나도 안 먹고 싶고 낙지영 딴 건 하나도 안 맛있어 보여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딱 올려서 아휴 맛있고 밥 먹고 싶어 얌얌 얌얌 정단 수단부터 정단 수단 잡배기며 정단 수단 잡배기며 인삼채 돌아지채 인삼채 돌아지채 낙지연포 콩기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금미나리 떡두채 맛난장국 주르르르르 들여붓고 정동화로 백탄숫 정동화로 백탄숫 부채질 활활 부채질 활활 계란을 툭툭 깨어 계란을 툭툭 깨어 우딱지를 띠고 우딱지를 띠고 우딱지를 띠고 우딱지를 띠고 길게 내리어라 길게 내리어라 꼭꼭 울었다 영개찜 우도독 포도독 메초리 탐 우도독 포도독 메초리 탐 손뜨건디 세 점 알고 손뜨건디 세 점 알고 나무처를 들여라 나무처를 들여라 고기 고기 한 점 덮밥 집어 고기 한 점 덮밥 집어 맛난 기름에 간장국에다 맛난 기름에 간장국에다 풍동 두리 쳐 휘 풍동 두리 쳐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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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음식을 테러다 주었건만은 썩을 놈 쥐가 얼마나 나쁜 놈이야 어이 이러잖아 이렇게 음식을 걸게 장만하여 하인시켜 사랑으로 데려갔겄다 강화주 좋은 술을 화잔에 가득 부어 시승님 박주나마 약주 한잔 드시지요 재수가 술을 권하거든 그대로 점잖이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요 봐라 홍보야 너는 내 형제지간이라 내 속을 잘 알제이 너는 나무소 대상에를 가도 권주가 없이는 술 잘 안 먹는다 그러니 네 개집 곱게 꾸민 김에 권주가 나 한마디 시켜라 아이 수고합니다 흥부 마누라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여기서 푸악질하잖아 들어왔던 술도 공중으로 팍 내던지며 엄마 얘 멋있었죠 멋이라고 멋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대들잖아 여기 있어 얼마나 퍽 질러 갔어 그동안 맺혔던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꾹 꾹 잡고 지금 속으로 꾹 잡고 있는데 이 썩을 놈이 화을 부하를 찌르네 들어오던 술자랑 공중으로 너던지며 여보시오 어이엇 막내 하하하 얼마나 싸게 맛나고 있어? 아이고 그러더니 근데 놀보가 뒤에서 또 그러잖아 놀보가 이만 하고 보더니 야 이놈 응보야 세 장가 들어라 네 기짓 못 쓰겠다 당장 쏙 버려라 내가 세 장가 보내주마 이럴고 자빠졌어 이런 나쁜 놈 있는가 이런 나쁜 놈 있는가 죽여 그냥 아이고 뒤로 갈수록 그러고 이제 끝나잖아 이제 38번 하면 끝이야 화초장하고 뒤에 제비물로 나가면 끝이야 놀보박까지 다 타셔야 되지 않나? 응? 시끄러워서 그러지 말고 놀보박 안 타 나는 놀보박은 왜 안 타요? 현재 생기거든요 응? 놀보박은 왜 안 타요? 원래 박록 주제는 놀보박 안 타요 제비물로 닦고 끝나요 그래요? 네 놀보박 안 타요 놀보박 타는 거는 다른 죄예요 그 다음엔 그래서 네 그 다음엔 네 그 다음엔 다른 죄는 못 사는 거에 또 다른 죄가 없나요? 그 다음엔